신천지의 공개 포교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등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의 공개 포교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길거리에서 신천지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활발하게 포교활동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거짓말과 위장, 사칭으로 대변되던 신천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두고 어떤 이들은 신천지가 포교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실제로 어떤 책에서는 신천지가 위장 포교에서 공개 포교로 자신들의 포교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신천지는 여전히 위장과 거짓말과 사칭을 통한 포교를 더욱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 포교는 하나의 보여주기 쉽게 불과한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천지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접근했을 때 신천지 신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개 포교는 신천지 입장에서 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공개 포교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내부 단속입니다. 신천지 신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사칭만 하다 보면 우리가 진리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문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개 포교가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라는 이름을 드러내놓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신도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치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리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실상교리라는 건데요. 신천지의 실상교리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건,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을 신천지에서 몇 년도에 일어났던, 신천지에 몇 년 며칠에 일어났던 역사다라고 때려 맞춰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조잡하게 때려 맞추다 보니까 마치 맞는 것처럼, 말씀대로 이룬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말씀대로 이루었다,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천지라는 이름을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교리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부심을 좀 고치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공개폭요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신도들을 단속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거리에서 이단사입이 신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지점인데 사실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사람들과 논쟁한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단사입이 신도들 같은 경우는 정통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테니 이렇게 답해라 라고 하는 소위 반증교육까지 다 배운 상태입니다. 반증교육까지 다 배운 사람들과 교리적으로 논쟁하고 언쟁하고 불필요하게 대화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길거리에서 서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대화가 과격하게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한번 밀치기라도 한다거나 그런 불필요한 어떤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단사입이 신도들을 만났을 때는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신천지의 공개 포교 방법은 내부단속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